지난 6월 집단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안산시 A사립유치원이 매년 초 공립으로 전환돼 문을 엽니다. 안산교육지원청은 해당 유치원을 매입해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하고 행정 절차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. 조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. 지난 6월 집단 식중독 사고가 발생했던 안산의 A유치원. 원생과 가족 등 97명이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였고 이 중 15명은 합병증인 용혈성요독증후군, 일명 햄버거병 진단으로 투석치료까지 받았습니다. 이 유치원 원장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 사건 이후 안산교육지원청은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해당 유치원을 매입해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. 해당 유치원 재원생 등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판단에서입니다. 오는 3월 개원 예정인 이 유치원은 6개 학급 128명 정원규모로 운영됩니다. 현재 해당 유치원 재원생 등 정원의 80%가량이 이미 모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이 유치원 설립자 겸 원장이 이달 초 도교육청 매입에 동의하는 확약서에 서명하면서 내년 2월 말로 A유치원은 폐원되고 매입 계약서만 작성하면 모든 절차가 끝나게 됩니다. 안산교육지원청은 개원전 바닥재 교체, 행정실 등 사무공간 마련과 간단한 시설 개선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. 안산교육청은 식중독 사고가 있었던 만큼 학부모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공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BTV 뉴스 조윤주입니다.